지금 손이 찔리고 지금 조카님은 그래? 살이 나, 살이 나 고생해가지고 삼촌이 나한테 5만원을 줬어 결제가니 아주 귀여우시군요 여기로 극적 타협 다 다른 건 나네 좀 다른거야? 살짝 다른거야? 됐다 우와 펜터백이다 어 어 운전하는 사람이 근데 호떡 계속 먹고싶다고 했는데 어제도 그래서 안먹은 몰랐던 것처럼 배불러가지고 호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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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이다 아 아 아 여기 그냥 마트에서 사는게 바로 진짜 크다 이렇게 막 심심하면 이렇게 해서 먹어요 서브웨이 파티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 어 반대쪽 해야돼 야옹 야옹아 온다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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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야되지 근데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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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院 여기다 쉬었습니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